잠시만, 비키세요! 잠시만, 비키세요! 고양이, 비키세요... 고양이, 비키세요... 앉아있는isten은... 으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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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린да 디디디 나와, 가자 디디디 나와, 가자 엄마가 나 가서 놀자 이리 와서 디디, 거기 안 나가고, 이쪽으로 갈 거야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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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응. 응. 공동이는, 목욕을 자주 해요. 왜냐하면, 지저분하게 들어가서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. 루루야, 자아? 다 캣닙 가지고 노는데, 루루는 캣닙 안 갖고 놀아? 캣닙 재미없어? 오, 멜론멜롱. 루루는 캣닙 안 해? 디디 봐, 얼마나 신났는지. 아니야, 루루는 캣닙 재미없어요. 그냥 졸릴 뿐이에요. 루루는 캣닙, 캣닙 대꾸 루루는 고민을 내놔? 어디서 빌어갔어? 니꺼야, 만지지 마. rose, 여 poll? 욕신쟁이.. 루루, 이제 before, 비켜. 다 치우게! 잠깐만, 비키세요! 하기 싫다고 할 때 언제 누워서 움직이지도 않고! 저리 가! 어? 저리 비켜주세요, 이제! 마사지! 고양이 마사지! 고양이 마사지! 루루, 고양이가 진짜 안 비켜주고... 아, 이제 갖고 놀 거야? 다 끝났는데? 친구들 다 끝났는데, 이제서야? 엄마가 루루 좋아하는 맞닿다비는 다음에 구해다 줄게. 요즘 루루가 좋아할 만한 맞닿다비가 잘 없더라. 이제, 저리 가! 치우개. 저리 가. 저리 가. uter왕 저리 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